지역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제 옆에는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증시는 약간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야간 선물은 또 좀 빠졌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좀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지금 지수는 아직 예상 지수만 나왔는데 마이너스 아마 출발할 걸로 예상은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출발을 했네요 현재 코스피가 2.9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0.12% 정도 어제 한국 증시가 비교적 또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을 오늘 오전장이 보이고 있고 상승과 하락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출발이 좋은데 817.80포인트고요 플러스 1.3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테슬라하고 루시드인가요? 거기 주가가 좀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2차 전지주들 아침에 빨갛게 출발을 했는데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삼성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빠졌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반면 테슬라가 급등하다 보니까 LGN, 서울,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한 2% 이상 나오면서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오전자 출발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불을 좀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버티가 또 워낙 핫하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약간의 변동성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에 대한 좀 하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고점대비에서는 거의 78% 정도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리튬 관련 주들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여기 마이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마이크가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가운데 하시고 뭔가 어색하다 했더니 마이크가 왜 그러세요 어쨌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쪽에는 아마 약간의 좀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기 때문에 P나 Q단에서의 좀 변화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 게다가 이제 주도주 쪽으로의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기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강한 기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게임주들에서도 좀 일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주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요새 뭐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상승세가 거의 뭐 1, 2주 사이에 한 100% 이상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뭐 IBK 보고서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주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암모니아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선어판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적인 환경규제가 그 IMO 2020부터 계속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후 선박들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LNG선이라든지 뭐 메타놀 암모니아선 이런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일단 내년 전망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뭐 좋거나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에도 좀 비슷하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2차전지가 일단 좀 이끄는 좀 이제 코스닥 강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간 또 지수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 좀 수급도 그렇고 약간 이제 외인 기관들 매도가 좀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기관들이 좀 많이 주식을 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금융투자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우후장에 좀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약간의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섹터 쪽으로도 한번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LPG 관련주도 이쪽이 도시가스랑 이쪽이 보통 유가 오를 때 아 맞습니다 급등했던 쪽인데 오늘 사실 유가가 좀 오르긴 올랐고 내일 또 오펙플러스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강세 업종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유통주라고 배통을 하죠 이제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오거래를 연달아 오펙플러스에서의 이런 증설 기조가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유가가 떨어졌는데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감축을 하는 이런 기조가 만약에 끊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달러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일부 종목군들도 좀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컬리타스 반도체도 일단은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민간화 이슈로 좀 강하게 이슈가 됐었던 이런 재룡산업 쪽도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해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 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민간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강한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워낙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국장에서 비트코인 쪽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라든지 ETF들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NFT 관련된 쪽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조금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바이낸스 규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점들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반감기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 조금 이제 특징적인 업종들 좀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특정 업종이나 기업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제가 오늘 오전장 보면서 느낀 건 어제보단 확실히 좀 이렇게 탄력들이 강하진 않은 그리고 또 시총이 크거나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오르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제 주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쪽이 좀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좀 어떤가요 오늘 좀 보니까 오늘은 뭐 테마파크 관련주 영화 관련주 아니면 항공주들 유가 올라서 또 그런 것도 같은데 이쪽이 좀 빠지네요 약간 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엑스포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엑스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하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깝게도 부산이 네 좀 스코어 차이가 꽤 벌어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게 사실 오늘 보니까 그 테마파크 쪽에 시공테크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22% 찍는 게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종목이나 뭐 매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이번에 부산 또 엑스포 관련된 종목으로 좀 테마를 형성을 했었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강한 조정이 나왔고요 또 일부 이제 뭐 중소형 건설 쪽에서 뭐 PM이라든지 감리 쪽도 사실 같은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강력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슈가 있었던 이런 뭐 이 그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군들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종군단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그 수출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드론이라든지 일부 또 전쟁 관련된 쪽이라든지 특히나 컨텐츠 쪽도 최근에 이제 서울의 밤 그 영화 이슈로 좀 핫했는데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엑스포 유치 좀 실패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충격이 좀 나왔고 그 후에 오늘 또 보니까 항공주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영상 컨텐츠 기업들 영화 관련주들 네 좀 빠지는 모습이고 오늘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이크론은 오히려 가이던스니까 앞으로 실적을 더 좀 추정치를 좀 올렸는데도 네 주가 사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는 약간 좀 부정적 뭐 주가 급 나간다가 아니라 최근에 사실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누가 뭐래도 확실한 좀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좀 그런 모습들이 오전에 일단 좀 펼쳐지는 것 같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라든가 도시가스 비트코인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의 좀 강세가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일단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좀 답답한 코스피도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부압 정도고 코스닥은 일단 강부압 정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사실 아침에 2차전지 섹터가 좀 힘차게 출발을 해줬는데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상승폭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 효과가 좀 있긴 있는데 예전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소진된 거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가고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 좀 철저하게 소외받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좀 거래대금도 그렇게 느는 것 같지는 않고 2차전지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앞서서 반등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현실적인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경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좀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의 어떻게 간극을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그 많은 세제들을 어떻게 다 이제 국채로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조금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산업을 계속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이슈가 계속 조선 쪽에서 화랑이 나오는 것도 결국 환경 규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결국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기는 좀 어렵다 다만 뭐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수소량이 굉장히 감축이 많이 돼서 이제 주유하는 데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뉴스로도 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충전 속도라든지 시설 자체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영향도들도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좀 약간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30일에 테슬라에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약간 조금 결국에는 이제 판매량 자체가 뭐 내년까지 뭐 5천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탄력도 자체는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처전지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좀 펀드멘탈에 대한 좀 이제 그 부분들이 그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그걸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 증시가 좀 약하긴 한데 참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반기 어제 또 에코프로 머티도 오후에 그냥 들어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수급적인 좀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피백 뭐 특례 편입이냐 또 MSCI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주가 오르면 기분 좋죠 좋은데 사실은 이게 뭐 이 펀드멘탈을 뛰어넘는 이런 주가 상승은 나중에 또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단기 투자 하신 분들이야 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또 경계감을 갖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두산 로보틱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뭐 수급에 대한 논리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많거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특히나 유통 물량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보호에서 물량들이 좀 풀려서 단기적으로 이제 나올 물량이 없는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 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펀더멘터리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오일선이 이탈을 했을 때의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일선 이탈까지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한 15%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단기 조정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로봇에서 두 가지 좀 단점이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의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제 2차전지처럼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실적면으로 봤을 때 사실 가치적 펀더멘털 쪽으로 가면 너무 비싼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꼭 염두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또 혼자 독보적으로 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코스피 시종 상위 기업 중에 두산 로보틱스 제외하고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하나 오셨는데 이게 1.7%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워낙 좀 큰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낙폭은 크진 않지만 너무 좀 한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 나와서 한번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봤고요 어쨌든 오늘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슈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미국 증시도 증시인데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위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5% 찍었었는데 정말 거의 급락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윌러 연준 이사 아마 아시겠지만 엄청난 맵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비둘기로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금 금리 유지되면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이면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물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죠?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나 얘기까지 좀 꺼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겠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좀 밝혔는데 아마 그게 미국의 또 국채 금리에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아마 채권 수요가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미국 증시에는 일단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경기도나 라는 걸 또 피해갈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사이 입에서 이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펀더멘탈상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그제까지 해서 사이버 먼데이도 끝났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났는데 BNP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 나우 페이 레터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 우리는 사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신용카드를 워낙 많이 쓰니까 사실 일단 지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일부 있는데 미국은 뭐 BNPL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그 소비 금액이 역대 또 최대였다 그러니까 BNPL로 결제한 금액이 42.5% 늘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소비 견주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견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먼저 사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할인율이 굉장히 세거든요 센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요즘에 트렌드가 가성비 트렌드인데 미국 사람들도 그만큼 지금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한다는 건 여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준이 사의 의견과 이런 걸 좀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꺾여서 그건 좀 좋은데 미국의 펀더멘털이 혹시라도 좀 급격히 악화되면 이게 정신 어쨌든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속도가 좀 완만할지 좀 가파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면밀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걱정은 좀 덜었는데 미국의 펀더멘털을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금이요 금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강연에 나가면 꼭 질문 중에 하나가 금사도 돼요 여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뭐 안전자산이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저는 사실 내년에 금이 오를 줄 알았어요 이제 금리가 꺾이면 보통 금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좀 둔화되면서 근데 이 금강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 투자 직접 그러니까 금 뭐 ETF라든가 이런 거 말고 금 관련주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뭐 그나마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광고를 갖고 있는 걸로 좀 급등이 나왔긴 했었죠 네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금 가격이 돌파할 때 2000달러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뭐 금강주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사실 뉴몬트라는 또 금강주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걸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또 미국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끝나간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그런 또 지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BDI 지수가 또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좀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해운조들은 그렇게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뭐 보니까 페노션이나 이런 뭐 이런 기업들 주가 보면 네 BDI 지표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막 탁 치고 가면 주가가 바로바로 반등을 했는데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페노션도 그렇고 결국 그 HM의 인수 그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의 그런 BDI 지수와 SCFI 지수가 정말 너무 높았잖아요 지금이랑 비교해서 거의 4배, 5배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력이 과거에 그런 이제 해운업에서 정말 이제 운임 지수가 높았고 그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좋아진 걸로 뭐 이런 앞으로의 이런 해운주의 정말 대세 움직임이 나왔던 게 또 단기간에 나올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수가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흥화해운같이 유통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오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페노션이라던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디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기 수급 쏠림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HM의 민수가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거기에서 계속 이슈가 있는 것도 앞으로의 해운업이 과연 좋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막 업사이클이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10년치 이익을 한 번에 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적정할 거라는 얘기까지 도니까 참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하는 측에서도 사실 부담은 되는데 그런데 그 인수 주체로 떠오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좀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투자 판단하기 어려운 게 펀더멘털은 좋아지면 그거 맡겨서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또 변수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약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일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좀 짧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스마트폰 10월달 출하량 데이터가 좀 나와서 판매량 그거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NH의 이규하 연구원님이 10월 판매량이 1억 대가 좀 넘었는데 2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28개월이면 2년이 넘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좋아지는 모습인데 특히 미국은 좀 안 좋았는데요 중국, 유럽, 인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 저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회복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 원인은 화해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등판을 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직접 들어가는 AI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접목이 돼서 더 좋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애플 관련주들이 좀 힘은 없어요 우리나라 부품주들 보면 굉장히 좀 엘지, 이노텍, BH가 사실 애플 판매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움직이질 않는 것도 아마 중국에서 점유율이 이게 화해가 등장을 하면서 좀 중국 점유율이 약간씩 빠지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애플은 다른 지역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에서부터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안드로이드가 사실 존재감이 그동안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좀 애플에 밀려 있었는데 이제 좀 반격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사실 지난 몇 년간 안드로이드 부품주들 진짜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적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례성인지 구조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 반격이 시작되면 최근에 좀 올랐던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주가가 어쨌든 오른 것 자체는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가 사실 좀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물론 내년 이제 24년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이 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과연 수요가 얼마나 쏠릴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25년 이후부터 조금 더 이제 가속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순한 매가 돌다 보니까 그 이론을 좀 빨리 땡겨가지고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번 조정 이후에 이제 25년이 다가와 주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힘을 쏟아 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강한 기조가 나타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선반영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많지 않고 왜냐면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에 좀 재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뭐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여기 이렇게 그 뭐 들어오면서 느꼈던 건 정말 절대적으로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바뀌는 것 같고 오늘 잘했던 그 섹터가 내일은 진짜 못난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못난이가 또 내일은 또 바뀔 수 있는 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맨날 가는 거만 가고 안 가는 거는 안 가고 그러면 뭐 주식투자 자체가 시장이 좀 성립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9시 25분인데요 저 이제 오전 좀 잠깐 정리는 해봤고 잠깐만 좀 광고 보고 와서 또 저희가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504포인트고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밀려서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236개 하락은 612개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반전했는데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0.28포인트라서 그냥 보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하락이 953개 정도 되니까 사실 오제도 보니까 지수가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약간 시장이 좀 피로감을 또 일부 느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2,500을 넘은 건 좋은데 그 위로는 좀 못 가는 흐름이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금양만 의미 있는 주가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부진하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 SKC, 한국타이어, 삼성화재,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 LNF가 좀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밀린 상태고 오늘 코스닥 보니까 루니시 또 오랜만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네요 한 7% 올랐고 위메이드 아프리카TV 약간 이제 게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견조한 것 같고 반면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펩트론 두산테스나 이엠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좀 그 어떤 업종이 뭐 특정 업종이 다 한 번에 빠지거나 아니 특정 업종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 오늘은 그냥 이게 그 이 어떤 특정 업종이 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 개별 기업들만 움직이는 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좀 도포적으로 움직이는 쪽 쪽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STO랑 이제 뭐 NFT 쪽인데 뭐 오늘 이제 서울 옥션에서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MOU를 맺으면서 사실은 이제 STO가 당국에서 이번 달 안에 승인 임박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장래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좀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갤럭시아 SM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FSN 전부 다 이제 NFT나 블록체인 쪽 뭐 이런 STO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강하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뭐 방향성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거래대금 자체가 아직 뭐 8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섹터가 동시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뭐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 나머지 쪽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왔던 쪽에서의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좀 빠른 순환매 테마성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이 나면은 조금 한 번씩은 꼭 끊어주시면서 포트에 대한 재정비를 빠르게 빠르게 해주시지 않으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뭐 약간 그 폭포수가 지나간 것처럼 약간 황폐화되는 이런 기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수가 2200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2500선 이제 중반까지 좀 도달을 하려다가 오늘 다시 또 대밀리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이 2500선 이상에서 뭔가 좀 버거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결국 거래대금이 증가를 안 한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도 거래대금이 실제로 첫날만 늘었지 그 후로는 그렇게 늘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제 기관 투자들의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증시가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로 기관이 벌써 1600억이나 오전부터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확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지금 거래대금 체력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또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할 필요는 없고 항상 이렇게 또 시장이 조종받는 걸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를 때 흥분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투자를 또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 그룹인 찰리 멍거가 99세의 나이로 이제 타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찰리 멍거의 말들이라는 아마 책 제목이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찰리 멍거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좀 두껍긴 한데 뭐 정말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 신의 한 수를 많이 찾아다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진짜 뭔가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 기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맞는 기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맞는 기법도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하게 되면 결국엔 그 기법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단 하나의 마법 공식 같은 걸 찾아다니는 찰리 멍거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회사의 가치죠 가치가 좋아지느냐 이거를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마법 공식이나 뭔가 정말 대단한 기법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기업이 좋아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가 항상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찰리 멍거의 멘트가 좀 기억이 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질투는 파멸을 부른다 결국 포모인데 사실 인간인 이상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자고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투자에서만큼은 그걸 좀 배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포모에 빠지는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 내리지 못하는데 찰리 멍거가 또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파멸한다 라는 이제 직접적인 멘트도 해주셨는데 그런 좀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오늘 약간 이제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찰리 멍거가 오늘 좀 타결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찰리 멍거가 했던 얘기들도 한번 되짚는 오늘 좀 시간이 좀 됐으면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 멘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시장 조금 답답한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후에 반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쉬어가도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계속 오를 수만 해도 없는 거니까 적절한 조정 후에 다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오늘 또 조정이 좀 이어질지 한번 좀 장 끝난 때까지 또 차분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창업 본부장님하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